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인 비례대표 정당대표 여러분께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이 비례대표에서 관내 사전투표만 한 220만 표 정도가 투입된 것 같네요. 이건 뭐 잠정치니까 이제 앞으로 검정을 통해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추계치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예비공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표가 조국개혁당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번에 비례대표 정당대표에는 더불어민주연합이 756만 표를 얻었고 국민의힘이 1039만 표를 얻었고 조국혁신당이 700만 표에 가까운 687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 687만 표 가운데 상당수가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00만 표를 얻은 비결입니다. 보시게 되면 조국혁신당 이렇게 이름들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130만 표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선거인 수는 후보별 득표수에다가 무효표를 더하고 기껀표를 더한 겁니다. 그리고 조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거인 수의 몇 퍼센트만큼을 선관위가 더해 주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만지는 작업은 철도철미하게 전국적인 차원에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수작업이 아니고 전산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전산작업에서 위조 투표지라는 것은 선거인 수 곱하기 서울은 4분의 1 부산은 선거인 수 곱하기 6분의 1 경기도는 선거인 수 곱하기 5분의 1 광주 광주시는 선거인 수 곱하기 4분의 1 이런 겁니다. 선거인 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거인 수는 무효표가 그대로 이름들 반영이 됩니다. 무효표가 130만 표라는 것은 무효표가 130만 표라는 것은 정신이 나간 이야기죠. 투표장에 와 가지고 기표 도장을 안 찍거나 엉뚱한 데 찍은 사람의 숫자가 130만 표라는 겁니다. 투표장에 온 사람이 정신들이 완전히 나가지 않고서는 130만 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무효표가 늘어난다면 선거인 수가 늘어난 거죠. 선거인 수가 늘어난다는 건 뭡니까 위조 투표지를 더욱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핵심이지 않습니까 위조 투표지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선거인 수 곱하기 4분의 1 이런 거다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야 h님께서 공개한 자료 이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 정당대표 차이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맨 위에 이름 그래프는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그 다음엔 조국개혁당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의 미래입니다. 네 번째는 기타당인 겁니다. 여러분 이 더불어민주당 연합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역시 그 다음에 여기 전라남도 몇 군데 빼고 전부가 다 플러스값인 겁니다. 그런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차이카 크기가 2.82%니까 일단은 오차범위 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국혁신당입니다. 차이카이 플러스 8.31%입니다. 전부가 다 플러스입니다. 여기는 뭐 광주도 관계없이 전부가 다 플러스입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전국의 한 3,500대 제로가 될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보다 전부가 다 큰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카 그래프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아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부풀려가 확보한 위조투표지를 거의 대부분이 조국개혁당한 게 집어넣어졌구나. 이걸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잠정 결론이기 때문에 내일 종로구 사례를 보고 한 번 더 확인할 건데 거의 표를 전부 다 집어넣어준 것 같아요. 이번에 비례대표 여러분들 선거결과 발표가 됐을 때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여러분들 논의한 것이 이번에 이 사람들이 표를 어떻게 배분했을까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든지 표를 4대 6, 2대 8, 0대 10으로 배분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배분할까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위조투표지를 전부 다 조국개혁당한 게 넣어준 모양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라의 선거가 선거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도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 나라가. 이 보시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투표는 당일투표도 손을 댄 듯 합니다만 당일투표는 아직은 제가 논의를 하지 않고 지금은 사전투표만 손을 댄 경우를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한쪽에 이런 표를 전부 다 더해 주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의 차익값이 거의 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똑같은 현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전형적으로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니까 지역구의 조작과 비슷한 조작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더불어민주연합 이게 여러분들 조국개혁당입니다. 조국개혁당의 대부분의 표를 넣어준 것 플러스 8.31%가 나온 것 이 보시게 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번이 더불어민주연합의 차익값 2번이 조국개혁당의 차익값 3번이 국민의 미래의 여러분들 개혁값 기타정당인 겁니다. 플러스 2.82 플러스 8.31 마이너스 7.39 마이너스 7.44 여러분 이 개혁을 탁 보시게 되면 뭐가 넣을 겁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차익값 더하기 11.3%입니다. 플러스 11.3% 표를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국민의 미래하고 기타당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11.3% 나온 겁니다. 여러분 특정정당의 표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좌우의 차익값이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거의 일치합니다. 착하게 일치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친 것 플러스 11.3% 국힘당와 기타당의 차익값을 합친 것 마이너스 11.3% 100% 여러분들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조작을 한 선거 사기범들이 표를 누구와 함께 집어넣어줬겠냐 현재 기준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표를 조국혁신당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에 표를 다 넣어준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700만 표를 받았으면 그중에 여러분들 300만 표를 집어넣어줬으면 400만 표를 본인이 받은 거고 300만 표를 들어간 겁니다. 내일 종로구 사례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만 보면 뭘 볼 수 있는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표를 조국개혁당에 넣어준 것 같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표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조국개혁당의 위조투표지를 그럼 위조투표지가 몇 표가 되겠느냐 이건 이제 추계가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에 전부 다 여러분들 표가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를 조국개혁당에 넣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국민의 미래나 자유통일당 같은 기차 등당들은 표를 빼앗긴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 빼기 당일이 전부가 다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탁월한 방법은 차익값 그래프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jih님이 급하게 작업을 해 가지고 이 차익값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냥 이 그래프만 딱 보게 되면 아 조국 더블당 플러스 11.3%포인트 국힘 기타 마이너스 11.3%포인트 거기서 이런 뭘 탁결론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까 아 표를 더블당 더블업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전부 다 밀어넣어줬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어마어마한 조작이 있었구나 이 결론이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추가적인 작업이 없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차익값 크기가 더블업주당이 플러스 2.82% 조국혁신당이 플러스 8.31%를 보고 여러분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 선거 4기 시력들이 조성한 위조 투표지를 전부 다 조국혁신당에 주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략 표수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표를 여러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사전투표자 수에다가 차익값을 곱하게 되면 그냥 대략적인 위조 투표지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좀 여러분 한번 보시죠. 2020년 4.15 총선에서는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입니다. 합치면 25% 차익값 크기가 그럼 사전투표자 수에다가 25%를 곱하게 되면 대략 여러분들 수치가 나옵니다. 몇 표를 훔쳤는지 몇 표를 집어넣었는지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계산을 이렇게 하신 거죠.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수 이동규모 사전투표자 수 곱하기 차익값의 합산 퍼센트 그럼 220만 표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220만 표가 조작규모가 11.13%니까 2배 마이너스 11.13% 플러스 11.18% 사전투표자 수 규모가 1025만 그럼 228만 표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만 그렇습니다. 관내. 관내는 아직 들어가지 않고 관내 사전투표자 수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만 228만 표 정도를 집어넣었을 것 같다. 이렇게 추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대략 보는데 차익값 그래프를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나왔는데 조국당이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 같네요. 한 300만 표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300만 표를 집어넣어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비례대표에서 관내 사전투표만 228만 표 정도의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것 같다. 전부 다 합치게 되면 관내 관외 제외국민도 합치게 되면 얼추 300만까지 가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무효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130만 표. 그러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전산 조작을 하더라도 무조건 실물로 된 위조투표를 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실물로 된 위조투표를 집어내야 되는데 귀찮기도 하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도장 안 찍은 거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표가 130만 표가 나온 겁니다. 비례대표의 무효표 130만 표 랑은 다른 게 아니고 대부분의 도장을 안 찍은 도장을 안 찍은 표를 그냥 쑤셔 넣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참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하고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jih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작업을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지역별로 더 자세히 보겠지만 아무튼 간에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여러분들 작업이 정리가 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228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그래프만으로도 이런 그래프만으로도 그냥 100% 조작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그리고 차익값 크기를 보게 되면 조국당에게 대부분 표를 집어넣은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윤 대통령이 의지가 있으시면 5월 9일 이전에 투표 이미지 파일 같은 걸 보존을 시켜가지고 수사에 들어가면 금세 나오겠죠. 윤 대통령 자신이 이런 문제를 밝힐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의 222만 표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 222만 표 정도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제가 관내 사전투표가 220만 표 대략 한 300만 표 정도를 만진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여러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4월 총선 이전에 4월 총선에서 사전투표자도 확정돼서 발표되고 난 다음에 추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240만 표 위조투표자가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293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얼추 300만 표하고 비슷하죠. 이번 선거가 2020년 4.15 총선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덜한 조작이 있었거든요. 그럼 2024년 총선은 346만 표 정도를 우리가 추계한 최소 346만 표에서 461만 표 정도의 조작이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며칠 전에 제이아 전문가가 추계한 것은 추계한 것은 이 나오네요. 보시게 되면 290만 표 정도 290만 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가 조작이 된 겁니다. 이건 최근 자료입니다. 지역구에 290만 표 조작한 것. 그리고 여기는 조작값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이아 전문가가 추계한 290만 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지역구에서 표를 집어넣은 것 같다.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조작규모가 계속 커집니다. 2016년 총선에서 51만 표 2017년 대통령 승에 101만 표 2018년 지방 승에 206만 표 위조 투표지 규모입니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진 4.15 총선에 293만 표 3.9 대통령 승에 240만 표 2020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 승에 98만 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을 정리하시게 되면 대략적인 수치이지만 광래사전투표 228만 표 정도는 굉장히 합리적인 수치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